안녕하세요 호빈이에요 오늘도 남동 패밀리 형아랑 영상 찍으러 갔어요 남동 형아가 맛있는 집이 있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해장국 집이에요 수원 고색동 산업단지 앞에 있는 원마포 해장국 집인데 메인 메뉴는 해장국, 양곡탕, 내장탕이라고 하네요 점심시간에 맞춰서 오니 자리에 사람들이 꽉 차있고 밖에서 누나, 형아들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구요 많이 놀랬어요 음식을 시켜서 국물 한 입 먹으니까 왜 줄 수 있는지 알겠더라구요 맛있어서요 남동 형아가 앞으로도 계속 좋은 곳 추억 만들어준다고 호빈이랑 약속했으니까 누나, 형아들 호빈이가 앞으로 계속 추억 쌓을 수 있게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호빈이 다음에 봐요